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바이크레이더라는 사이트 보다가 재밌는게 하나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재미있다기보다 재밌는건 아니구요 이제 시마노가 리콜을 했거든요 크랭크를 전세계 글로벌로 280만개 크랭크를 리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크랭크를 리콜을 한거죠 리콜 대상은 이제 11단 듀라하고 울테 크랭크 구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저랑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콜이 되는 크랭크는 11단 할로테 크랭크 구요 울테하고 듀라에이스 크랭크 해당 하구요 모델명도 나와 있거든요 울테 6800 그리고 듀라 9000 울테 8000 듀라 9100 요 시리즈 이제 크랭크들이 리콜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리콜이 발표가 됐냐면요 간단히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요게 이제 벌어졌죠 이게 뭐냐면 이제 할로우텍 이라는게 안이 비어있는 그런거를 이제 말을 하는건데 시마노에서 이제 무게를 좀 감량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제조를 했겠죠 지금 보시면 요 껍데기 울테그라라고 써있는 요 크랭크 암의 껍데기 하고 요 안에 또 한겹이 있죠 이 안에 있는 크랭크를 잡고 있는 판때기랑 요 글씨 써있는 껍데기랑 두개가 붙어 있거든요 고 지금 요거는 체인링 입니다 요 체인링 요거 요렇게 나뉜거는 여기가 잘린게 아니라 요 요거는 이제 체인링이 분리가 되죠 그래야 이제 체인링 교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요 뒤쪽에 나사가 있어 가지고 나사를 풀면 요게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크랭크 암이 되겠죠 이 크랭크 암을 할로우텍 공법으로 만들다 보니까 요렇게 두개의 피스를 가지고 있는데 요 두개의 피스를 접합으로 본딩 방식으로 연결을 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딩이 떨어지는 거죠 요런식으로 지금 떨어졌죠 본딩이 떨어졌고 얘는 이제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졌는데 어 이제 어떤 경우에는 검색 한번 해볼까요 시마노 크랭크 리콜 이라고 치면 저렇게 이제 깔끔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게 부러져 가지고 많이 이슈가 됐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지금 요 모습이 뭐냐면 껍데기가 깔끔하게 떨어져 버린 거죠 껍데기만 떨어져 나온 겁니다 요렇게 떨어져 나온 건 깔끔한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껍데기가 떨어져 나오고 그럼 이제 두개가 분리가 됐으니까 굉장히 약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단사고가 발생을 하고 굉장히 많이 절단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식으로 이제 두개가 떨어지고 안쪽이 비어있고 얇은 철판이기 때문에 부러지는 거죠 그죠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게 떨어져 나오면서 안이 비어있고 하기 때문에 결론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얇은 판대기 하나로 지지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리콜을 한 거죠 근데 살짝 아쉬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리콜을 좀 빨리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북미에서만 76만명 그리고요 글로벌로 280만명이 이 지금 11단 할로 크랭크를 사용하고 있고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게 왜 이렇게 280만명이나 쓸때까지 리콜을 안하고 있었냐 왜냐하면 이게 11년 동안 판매된 크랭크에 대해서 리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시마노도 대단하죠 지금은 12단 크랭크가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요 크랭크가 신형이 아니죠 이미 이제 12단 di2가 나오면서 크랭크가 이제 다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식도 12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랭크가 다 바뀌었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계속 부러지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튼튼하게 해서 신형이 나온 거죠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신형 듀라 11단 듀라 di2 랑 12단 듀라 di2 를 비교하면요 12단의 그룹셋이 무게가 조금 더 무겁거든요 그 무거운 이유가 뭐냐면요 다 가벼워 졌는데 크랭크가 무거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에 텅텅 비게 해 가지고 가볍게 만들어 놨는데 요게 계속 부러지고 작살이 나니까 더 무겁게 해 가지고 신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 12단 같은 경우 되게 특이한게 보통 신형이 나오고 업그레이드가 되면 단 1g 이라도 무게가 줄어서 나오는데 이 시마노 같은 경우는 이 크랭크를 보강 하느라고 그룹셋 전체로 봤을 때는 무게가 오히려 늘어서 나왔죠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게 11단에서 12단 늘어나면서 한단이 늘었으니까 무거워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크랭크에 문제가 있어서 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무거워 지게 아무튼 이거를 시마노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게 무려 11년을 냅두고 보고된 것만 보고된 것만 4519건의 4500건의 크랭크 스탯이 분리되고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지금에서야 리콜을 했다는게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이게 조금 아쉬워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빨리 발견했으면 280만 명에게 영향을 줄 필요도 없었고 무려 4500건이 11년 동안이나 사고가 났는데 이제서 신형 12단 다 나오니까 이제서야 리콜을 한다는게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해서 이렇게 사건을 키우지 않았어도 될건데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북미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미국에서만 리콜을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아마 리콜을 하겠죠 뭐 안할지도 모르겠지만 하겠죠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으니까 아마 할텐데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어째을까 그런 생각이 들구요 지금 보시면 요거 때문에 골절 관절 그러니까 골절 뼈 부러지고 다친 사람이 6명 이라고 해요 근데 생각보다 또 많이 다치진 않았네요 이게 아마 이제 공식적으로 부상당한 사람만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사람도 다치고 부러지고 벌어진 4,500건 인데 좀 리콜이 늦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 리콜 대상은 요 모델 들이구요 뒤쪽에서 이제 조금 더 리콜을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우리나라 지금 리콜 하는거 아닙니다 북미가 미국과 캐나다만 먼저 지금 한다는 소식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도 아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월 1일부터 안전검사와 함께 교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요 크랭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바이크 레이더 에서도 자기들이 요거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지금이라도 인정을 해서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제 어떤 식으로 리콜을 해주냐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에서 통과 그 암을 교체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량 글로벌 280만 개 그리고 이제 북미 쪽만 76만 개가 있는데 이 76만 개를 다 해주거나 글로벌로 280만 개를 다 하면 시마노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있겠죠 그래서 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있는 제품만 교체를 해 준다고 합니다 이 비디오 같은 경우가 어떻게 검사를 해서 교체를 해 줄지 요거 이제 알려주는 비디오 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크랭크 뒷면에 있는 프로덕션 코드 같은 게 맞는 이런 이제 크랭크를 골라서 해주는 것 같은데 요 영상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 영상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제가 이제 이거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아무튼 전량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만 교체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요런 부분이 좀 아쉽죠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제품인데 봐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그냥 쓰라는 거잖아요 이거 불안해서 쓰겠습니까 이거 저같은 못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확률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건데 다 해주지 않고 지금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상한 걸 해주겠다 지금 이렇다는 건데 아 문제는 글로벌로 봤을 때 280만 개를 다 해주면 시마노에 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280만 개가 될 때까지 문제를 키운 게 자기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무려 11년 동안 4500건이나 사고가 났는데도 모른 척 하고 있다가 280만 개를 팔아먹은 다음에 이제 리콜을 해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한 2, 3년 또는 1, 2년 있다 문제를 발견하고 바로 해줬으면 280만 개까지 안되고 이때는 예를 들면 전량을 다 해줄 수도 있는 여력이 됐을 텐데 이제는 사건을 이렇게 키워 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상황이 있는 것만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해줘야지 이거 그죠 우리가 몰랐으면 몰랐지 이걸 알고 어떻게 타 시마노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문제점인데 이거 알고 어떻게 타요 이거 언제 벌어질 줄 알아요 이거 타면서 계속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리콜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아직 발표가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리콜 해준다고 발표가 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겠죠 아무튼 정확한 내용들은 이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나라 시마노 수입사항이 나눅스 네트워크죠 근데 나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들 사이에서 AS 잘해주고 친절하게 잘해주는 걸로 그래도 그런 걸로 소문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리콜 발표가 한다거나 하면은 나눅스 측에서 잘 해주겠지만 검사해서 이상이 있는 것만 해준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을 때 야 이거 말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크랭크셋을 검사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크랭크셋의 모델 넘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모델인지를 보고요 요 모델과 일치하는 사람은 지금 크랭크 암에 적힌 제조 코드를 확인해서 그 제조 코드가 또 요구해야 되는 거에요 크랭크 암의 제조 코드는 이 제조 코드 프로덕션 코드가 여기 써 있는 거에요 크랭크 암 길이도 써 있고 그 옆에 QB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에요 여기 써 있는 문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스텝 2 이렇게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딜러에게 자전거를 가지고 가면 이거 이제 검사를 해 가지고 이제 이거는 북미에 관련된 상황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또 이제 제대로 다 할 거기 때문에 이걸 다 살펴볼 필요는 없겠죠 아무튼 딜러가 크랭크가 그렇게 벌어졌는지 또는 뭐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조사를 한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딜러가 교체를 해 주겠다는 말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에요 근데 요게 있어요 요게 이제 조금 크랭크에서 문제점이 없이 문제가 없다고 검사를 통과하면 시마노에서는 괜찮다 계속 탈 수 있어 이렇게 하고 그냥 타라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뭐 더 이상 이제 코멘트를 드리지 않도록 하구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환 결정이 난다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진 크랭크로 교체를 해 준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서드 파티 파워미터가 장착된 크랭크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말도 뒤에 나오네요 기존에 이제 그 울테나 듀라 크랭크에 타사에 파워미터를 장착하신 그런 분들이 리콜 판정을 받게 되면은 그 처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지 좀 뒷말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리콜 한다는 성명의 원문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소식을 전해 드렸고요 사실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어서 뭐 말을 해야 되나 싶은 것도 있었지만 이게 280만 개 크랭크가 글로벌로 팔린 것에 대한 전체 리콜이기 때문에 이게 자전거 업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일인 것 같고 이런 적이 있었나?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렇게 대대적인 자전거에 관련돼서 리콜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렸고 이 11단 시마노 울테 듀라 크랭크를 쓰시는 분들께 뉴스가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리콜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더 많은 분들이 리콜을 받아서 새로운 제품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리콜 받는 시점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교환을 안 해 준다 그래서 이 제품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아직 그게 발현이 되지 않은 것 뿐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리콜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우리나라에서 만약 리콜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런 또 뉴스가 뜨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 놓으셔야 되겠죠? 이상 조피디였습니다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